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가방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력 1월생과 6월생 여러분 1월생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성향을 보면 특징이 개개인이 다 있어. 개개인이 다 있는데 뭐라 그럴까? 완벽하다고 볼까? 완벽하다고 보니까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내가 주장이 너무 강하거든. 근데 너무 내 주장을 강한데 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역량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만 강력하게 나간다고 해도 지금 한 번 이렇게 뒤로 좀 물러설 줄 아는 이런 성향이 있어야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간다고 그러거든. 넘어가는데 그래요. 대부분에 보면 1월생들이 지금 성품이 좀 깐깐하고 까다오는 데다가 지금 급해. 성격이 급하다가 보니까 내가 실수가 자꾸 연발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성질을 이제 조금 급한 거를 좀 늦춰서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고집대로 성격대로 확확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이제 실수가 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 1월생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것과 진로든 뭐든 간에 자기가 그 성향에 맞게끔만 이제 이 특색을 잘 갖춰서 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한다. 그렇게 보거든. 근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역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 그건 개개인의 성격도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1월생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이제 빨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고 지금 꾀가 좀 많아. 깨가 맞는데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잔깨를 부리다 보면은 내가 내 동에 주저앉을 기억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월생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렇게 자기들이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면도 있고 남한테 이렇게 굴복하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깐 지금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특징을 잘 살려서 내 성향대로 잘 이뤄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생들이 그래도 하반기에 우는 올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다기보다도 좋다. 좋고 그러기 때문에 힘을 가지시고 사실상 1월생은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가고 순조롭게 일이 좀 잘들 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2월생들이 사실상 2월생 2월생 분들이 지금 굴곡이 많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신의 가물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속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막 이렇게 간물이 세다는 얘기지. 더군다나 이제 2월 상달이면 뭐 제석달이다. 바람의 달이다. 이제 그러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몰고 들어오는 해고 그렇기 때문에 2월생들이 지금 명도 또 단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석님 전에 공을 많이 들여라. 칠석님 전에 공을 많이 들여라 하는 것은 이제 2월생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뭐 머리들은 뭐 똑똑하고 다 그런다고 해도 요런 분들이 2월생분들을 보면은 뭐 부모 덕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반수가 부모 덕이 없더라고. 2월생들을 보면은. 지금 사는 게 지금 굴곡이 많아. 그러는데 내가 내다 생각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갖다 보호막을 내 스스로가 보호막을 쌓는 성향이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2월생분들은 그래도 이 고비 초년에는 힘들어도 중년서부터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이제 나이를 갖다 이렇게 따져서 본다면 이제 뭐 40대 뭐 50대 이제 요 때가 이제 고비만 넘어가면은 뭐 50, 60대는 갖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이제 2월생들이 잔병, 잔병도 병치러기도 좀 많이 하고 또 명을 또 많이 이으기도 하고 또 이제 제석바람에 그 가물도 갖다 많이 누르고 부모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 덕이 없으면 내 덕이랍도 사라지잖아요. 주변의 덕으로. 그런데 주변에서 뭐 이렇게 호응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인덕은 있어요. 인덕은 있어. 2월생들이 가만히 보면 인덕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내가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지.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2월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똑똑해. 똑똑한 건 똑똑해. 똑똑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누구나 뭐 살면서 생년월일 따라 그런 것도 따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2월생들이 이제 그런 힘든 고비는 다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석바람. 그래서 공을 많이 디르고 이런 사람들은 2월생들은 그래도 절도량이라든지 용궁이라든지 산신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가 꼭 공을 좀 많이 디렀으면 좋겠고요. 꼭 제석달 2월초하루 만큼은 2월생들 2월초하루 만큼은 붉은고기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극이야. 비린 거 누린 거 먹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래도 다른 때는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2월초하루는 제석할머니가 오신 날이고 비린 거 누린 거 다 영동할머니가 모시고 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만큼은 고기 같은 거 먹지 않고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큰 타격 없이 잘 넘어가고 사는 건 내 성격상 나이 따라 띠 따라 또 틀리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2월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고난을 겪고 넘어가는데 빨리 초년에 이 고비를 넘어가냐 하면 중년에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초년에 많이 보더라고. 초년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중년 말년에 운영을 갖다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생분들 똑똑하고 보인들이 그냥 주장이 워낙 강해.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이미 벌써 그림은 다 그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완벽주의자. 2월생들이 완벽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월생들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1월생이든 2월생이 다 특징과 다 자기네들의 개개인의 성향이 있잖아. 그것만 잘 컴퓨터를 해갖고서 나가면 괜찮아. 2월생분들 1월생분들 생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생일 잘 타고나셨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보인들이 완벽하게만 넘어가세요. 그럼 꼭 성공합니다. 청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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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